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kg의 포화 습증기가 90도씨에서 건도 0.1로 있다라고 합니다. 이 상태로 있는데요. 가열을 한대요. 외부에서 가열을 해서 압력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비체적도 올라가겠죠. 여기 스프링이 달려있는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스프링은 뭐예요? F는 KX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F는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에요. 단면적은 일정할 거고요.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이 X가 쭉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압력이 쭉 올라가면 이게 그대로 한마디로 비체적인 여기에 부피가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이렇게 스프링 나왔다 그러면 압력하고 부피하고의 관계 아니면 압력하고 비체적인 관계가 뭔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형적인 관계를 갖는구나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요. 다 뭔가 값들이 나와 있어요. 이 지점에서는 800kPa이고요. 그리고 비체적은 0.29321m3²kg이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앞에서는 이건 테이블을 보고 구해주셔야 되네요. 테이블을 보니까는요. 일단은 90도씨에서 90도씨에서 끌낸다라고 하는 거는 압력이 얼마큼이냐면 70.109kPa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P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건도가 0.1인데 일단 VF를 살펴보니까 100% 액체일 때를 보니까, 건도 0일 때를 보니까 0.00103615예요. 그리고 이제 VG 100% 기체, 그러니까 건도 1, 건도 100%를 보니까 2.36130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건도 0.1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V1은 어떻게 되겠어요? 0.1 곱하기 기체꺼, 그렇죠? 2.36130 플러스, 그 다음에 0.9는 액체꺼, 그렇죠? 0.0010361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V1은 0.237m3²Kg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W를 계산해 주시면 이 점에서의 값이 지금 P1이 이거, 그리고 V1이 이거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거 구해주시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70.109 더하기 800, 그렇죠?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이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나중에 0.29321, 마이너스 처음이 0.237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리가 좀 모자라네요.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 넓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요. 24.4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